애완동물과 함께 키우기 좋은 식물 TOP5 개가 풀을 뜯는다구요? 진짜 뜯어먹습니다. 실제로 강아지나 고양이가 식물을 뜯어먹고 있어서 놀라신 경험이 있으시죠? 오늘은 애완동물과 함께 키우기 좋은 식물을 소개합니다. 5위 바질 로즈마리 허브류는 반려동물에게 가장 안전한 식물 중 하나입니다. 4위 점난, 덕구리난 특히 덕구리난은 애완동물이 식물의 잎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3위 아레카야자, 헤이블리아자 실내에서도 잘 자라며 애완동물에게도 안전해 인테리어로 매우 좋은 식물입니다. 2위 보스턴 고사리 애완동물이 이 식물의 잎들을 물어뜯고 먹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1위 하월시아 향과 독성이 있는 일부 다육식물과 달리 하월시아는 애완동물에게 안전하며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반상용으로도 매우 뛰어납니다. 하월시아만을 수집하는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랍니다. 이 모든 식물을 구매할 수 있는 엑스플렌트에서 이달의 할인 혜택도 받고 반려식물도 키워보세요.